홍사용, 1900년 5월 17일에서 1947년 1월 7일 신 신극운동에도 참여하여 연극단체 포월회를 이끌었고 희곡도 썼다. 작품으로 나는 왕이로서이다, 보문가 너이다 등이 있다. 혼우작 수원에서 출생하였다. 비문의 숙을 졸업하고 1922년 나도향, 현진건 등과 동인지 백조를 창간, 백조는 흐르는데 별 하나 나하나, 나는 왕이로서이다 등 향토적이며 감상적인 서정시를 발표했다. 신극운동에도 참여하여 연극단체 포월회를 이끌었고 희곡도 썼다. 시수필, 희곡 등 발표 작품은 많지만 책으로 되어 나온 것은 없고 백조의 간행과 극단 운영의 가산을 당진한 후에는 가난 속에서 살다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. 작품으로는 그 밖의 공이면은 보문가 너이다 등의 시작품이 알려져 있다. 시인의 고향인 경기도 화성시와 후손의 후원으로 2002년 노장문학상이 제정되었다.